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예금일반 해설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고난이도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든지 연금소득 관련했을 때 산출세액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자 관련했을 때 여러가지 좀 어려운 형태로 해서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그런 문제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상급 문항이 많아 고득점하는 것이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바라볼 때 상위 10%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수험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물론 앞에서 1번부터 내용 보면은 6번 이 정도까지 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쉬운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은 좀 여러가지의 복합 형태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칫 잘못해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노력에 비해서 점수가 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해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가지 것들을 갖다 다 섞어가지고 문제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금일반으로 해서 단독과목으로 치러진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제에 대한 어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출제가 잘 되어왔던 우체국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나 출제될 것이냐가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다섯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보기 내용을 통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 다음에 짝지어진 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개수를 구하라 등등등 이런 형태의 문제의 유형이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셨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수험생분들을 고려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금융개론에서 7문제, 우체국 금융제도에서 6문제 우체국 금융상품의 6문제와 부록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 예금일반 관련된 문제의 출제 내용을 보면은 골고루 출제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출제 범위가 좀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제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은 항목이 있죠. 여기서 5문제가 나왔으니까 반면에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서도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원래 순수한 문제는 3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류에 따라서 그 4가지 보기 중에서 2가지가 여기에 들어갔고 나머지 한 가지 또 나머지 또 다른 것들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정답은 전자금융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분류를 갖다 좀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보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는 집어넣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 갖다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금융개론에서 첫 번째 금융경제일반의 기준금리와 환율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 금융상품에서는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갖다 물어봤죠. 세 번째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달리와 복리, 투자위험과 주식투자, 채권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금융 일반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우체국 금융의 업무 범위가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업무 범위라고 해서 제시한 내용 중에 신탁처럼 명확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탁, 신용카드 등 관련했을 때는 일부 이러한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걸 갖다가 집어넣냐면 증권계좌 개설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갖다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 증권계좌 개설 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대행. 그런데 대행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싹 빼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얘 때문에 숫자가 바뀌니까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했을 때 시험장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조금 비껴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 이 제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바와 그다음에 시험을 출제했던 출제위원 간에 시각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만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시각 차이로 인해서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나는 이렇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기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맞추신 분 입장에서는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좀 기분을 언짢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반대 상황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만약 이 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당락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혹시 그런 이런 분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인생을 건 시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매번 1년에 여러 차례 시험을 보는 그런 자격시험이 아니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직장을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이 시험에 매진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거는 시험에서 한 문제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만약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품은 의문을 갖다가 풀고자 이의제기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넓은 마음으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서보시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한 번 이렇게 되물어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까지 제가 2012년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우편과 예금, 보험 관련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해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한 세 문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출제자도 그 다음번 시험에서는 확연하게 뭔가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품고 계신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재개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우체국 금융제도라고 있습니다. 예금 업무 개론이라고 해서 예금 채권의 양도와 제한능력자 관련된 내용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아까 복합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선지 두 개가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각각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예금 업무 개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자금융 쪽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류는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금융 상품 관련했을 때 보시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예금 관련했을 때 내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우체국 금융 서비스 관련했을 때 제휴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록 보시면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본다라고 하면 쉽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죠.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과목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략해야 되겠느냐라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 기본소 위주로 해서 학습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회독을 많이 하면서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암기를 갖다가 명확하게 한다라는 게 제일 우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우체국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량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화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하게 암기해서 관련된 시험을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이 예금일반 관련됐을 때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과 지금 현재의 출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이제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기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기억에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정책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라고 했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라고 했었죠. 맞는 내용입니다. 네음번에 보시면 기준금리의 변경은 예금,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 외화 등 자산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경기침체 양성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그 다음에 경기가 과열 양성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이 내용은 맞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죠. 반면에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가 진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귿번에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이건 상승을 하죠. 반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제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로 많이 유입됐다는 것은 공급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럼 환율은 어떻게 해요? 하락하죠. 그러면 나번에 보시면 환율에 대한 상승은 원화의 평가 뭐라고 해요?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 환율이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천원에 일달러였다. 그러니까 일달러에 천원이었는데 일달러에 천이백원 됐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화 약세, 원화평가 절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가로 안에 환율을 표시하고 있다고 해서 자국통화 표시법이라고 했었으니까요.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보기에서 저축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모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에 보시면 시장금리부 수시 입주식 예금은 엄관리계좌 CMA 및 단기금융상품펀드와 경쟁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 배당되는 상품은 CMA와 MMF가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시장금리부 수시 입주식 예금 MMDA에 관련했을 때는 확정금리를 갖다가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확정금리. 물론 이건 이제 금액에 따라서 차등되기는 합니다. 확정금리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고. 다음 번에 보시면 종합금융회사의 엄관리구자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증권회사의 엄관리계좌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이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처리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거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양도성 예금증서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으로서 중도해지가 되지 않죠. 만기 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유통시장에서 매각을 하면 돼요. 매각해가지고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리을번에 보시면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은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정기예금으로 금리 상승이다. 금리가 이제 실세 연동해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금리 상승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라고 했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니을번으로 해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기와 같은 조건일 때 달리 계산과 복리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달리를 계산한다. 그럼 5년 후에 원리금이 얼마냐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R에다가 곱하기 N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5%라고 했습니다. 5% 곱하기 이게 5년이니까 그래서 125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금에다가 항상 이자를 곱해가지고 총 투자 기간을 갖다가 반영하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아하 천만원에 5%면 5만원 5만원에 5년하면 2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1 플러스 R에 여기 제곱을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곱 그래서 0.05에다가 5제곱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총 투자 기간 중 처음 1년 거치 기간에 대한 달리 계산과 복리 계산의 결과 원리금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첫 회는 이거 1을 한다든지 1 플러스 R에 1 제곱한다든지 결과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복리 계산 시 72의 법칙에 따라 10년 소유 기간 동안에 현재 원금의 2배가 되려면 이자율보다 연 2.2%포인트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용 보시면 지금 72를 갖다가 10년으로 나눠보시면 원금의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7.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기에서 제시된 이자율이 연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와 얘의 차이를 비교하시면 2.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퍼센트 포인트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에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1번에서 투자에서의 위험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리스크와 던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리스크와 던저라고 한다면 리스크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던저라고 한다면 그건 언제나 부정적 상황, 손실만 발생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 게 던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에 보시면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을 분산 불가능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분산 불가능 위험을 갖다가 체계적 위험 분산 가능 위험을 갖다가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산 가능 위험 이걸 갖다가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고 한다면 체계적 위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투자 레버리지 공식에 따르면 총 투자액 1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자기 자본일 경우에 레버리지가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 자본이고요. 여기에 총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만 원 그 다음에 이게 5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레버리지는 2배가 됩니다. 네 번째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인 무위험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하는 기대 수익률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분산 불가능 위험을 갖다가 체계적 위험 이렇게 하니까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했을 때의 내용으로 이 내용은 타당합니다. 자 말 그대로 자본을 갖다가 돈을 받고 증자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자기자본이 늘어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내용 보시면은 총자산이 있고 부채와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은 자기자본이라고 하고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전체 총자산도 늘어나고 자기자본도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타인 자본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그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가 낮추게 됩니다. 두 번째 우선주는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사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주식을 말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나요?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보다는 늦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표현에서 얘가 아니라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이런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타당한 것이겠지만 지금 여기에 사채권자 관련했을 때 비교한다라고 하면 얘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얘보다 낮고요. 보통주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환사채는 회사채 형태로 해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해서 교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해서 교환되는 게 아니라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으로 해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식 불안은 현금 대신에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렵거나 현금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시면 분할이 아니라 분할이 아니라 주식 배당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한다면 여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보기에서 우체국 금융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총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체크카드 보시면 이거는 맞습니다. 펀드에 대한 판매도 마찬가지고 증권계좌 개설이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한 내용이었죠. 전자금융 서비스는 있고 우편한 대체 그다음에 신탁 관련했을 때는 없으니까 얘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미음보는 완전히 얘는 관련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증권계좌 개설 관련했을 때 얘를 포함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얘를 제외해야 되느냐 여기서 갈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 출제자가 뒤에다가 대행이라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계좌 개설 관련했을 때 대행 이렇게 됐으면 우체국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취급을 한다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거하고 조금 비교해야 되냐 화면을 좀 많이 뒤로 돌려볼게요. 쭉 가시면 여기에 20번 문제 보세요. 우체국 금융의 제휴서비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옳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2번에서 2번에서 우체국은 증권과 선물에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의 증권 선물 계좌 개설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 문제를 7번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얘와 연결된 다른 내용이 뒤에 가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일관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덜 고민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얘를 포함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라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대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답을 골라야 되지? 라고 갈등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시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아마도 몇몇 분들은 증권계좌 개설 관련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5개로 해가지고 정답을 체크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개설만 되어 있고 대행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4개로 해가지고 3번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문제로 해서 냈을까? 그냥 저 뒤에다가 대행을 붙여놓던가? 아니면 얘를 갖다가 빼버려서 완전히 논란의 소재를 없애거나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증권계좌 개설이라고 해서 뜨거운 그 형태로 해가지고 얘를 딱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얘를 몇 번으로 해서 선택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출제자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면 얘는 우체국 금융업무 범위 내에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거죠. 뒤에 대행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그렇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거에 좀 더 집착을 하게 되냐면 워낙 세밀하게 출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했을 때 하나의 단어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와가 여기에 어떤 서술형 어미의 약간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의미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공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만 딱 나왔을 때 얘를 우체국 금융업무 범위 안에 포함돼야 되는지 아니면 대행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제껴야 되는지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와 관련했을 때 이에 대한 제기를 있다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본인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제를 갖다 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거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저도 보면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판정이 돼서 고치거나 아니면 향후에 문제를 낼 때 좀 더 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담은 어떻게 됐냐면 다섯 개로 해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이 제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 예금 채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김영식 예금은 지명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양도성은 인정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양도금지 특약이 대부분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예금주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해서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양도는 무효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우체국 양도승락서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권리가 경합할 때 누가 우선하는가를 갖다 결정하는 기준이 되느냐라는 건데 양도승락서의 확정일자를 통해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확정일자. 예를 통해서 하는 거지 양도승락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어떤 우선하는지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이거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실무상 양도인이 예금주가 예금 양도 통지만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연한 그 양도로 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통지만 해서 끝내선 안 되고요. 통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관련했을 때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양도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도 승낙서의 확정일자를 갖다 받아 둬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권리의 경합이 일어났을 때 누가 우선하는가를 갖다 결정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단순히 양도 승낙서 이렇게 하면은 좀 정확하지 않고요. 양도 승낙서의 확정일자를 받아 둠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나오는데 9번 문제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갖다가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에 보시면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갖다가 제공한 경우에는 이 사용목적은 기록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공하면 뭔가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목적 관련했을 때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 사용목적? 그러면 사용목적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드러나진 않아요. 사용목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했을 때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요구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죠. 요구일자, 그 다음에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공자 관련했을 때 인적사항이라든지 제공일자, 제공된 거래 내역과 관련된 법률 근거, 그리고 명인에게 통보된 날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이라고 해서 언급된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쉽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력이 있다라도 그 실력이 평온한 상태에서 발휘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엄청난 압박감을 받으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얘가 잘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상당히 내가 외부적인 환경 요인을 위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되겠어요?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내용이. 그 다음에 니은본에 보시면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하게 취급한다고 했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외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었으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고요. 이거는 옳은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비밀보장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리을번에 보시면 금융회사 업무 종사자는 본인이 취급하는 업무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비밀보장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간접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맞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 리을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얘가 확실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나마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디귿이라고 했던 1번을 제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리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해서 2번을 선택하는 게 쉽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제한능력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촌 이내의 친족도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렇게 범위에 대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가제약에서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낸 거예요. 그게 사촌인의 친족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내용이 시험장 가시면 바로 팍팍 튀어나오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상위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부족하다.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한다면 사무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앞에서 주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세요. 피한정후견인은 부족한 경우입니다. 한정후견 게시 심판을 받은 자야 된다라고 되어있죠. 맞습니다. 네 번째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 제한능력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제한능력자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건데 주의하실 것은 행위능력 관련했을 때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없어요.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있어요. 후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행위능력 관련했을 때 원칙적인 내용으로 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은 없어요.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10번 문제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설사 1번, 2번, 3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답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게 헷갈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답을 찾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번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여기 1번에 보시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상대방의 금융정보 교환 의무, 인적사항 확인 절차, 과태료 규정 등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나온 거냐면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했을 때의 내용에서 나와요. 자금세탁 방지 제도 관련했을 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했을 때의 내용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여기 근거법에 따라서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이론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관련된 근거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 내용에서 좀 특이하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번에 자금세탁 방지 제도 관련된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서는 이 내용이 주로 중심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1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2번에 보시면 의심거래 보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있어서 허위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에서는 고객의 실제 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강의 들으실 때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는 차등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해서 고객의 이런 것들 CDD 확인 외에 금융거래 목적 그 다음에 거래 자금의 원천 등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라고 했으니까 EDD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1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금융정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주치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소비자법은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서 적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기가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차피 이게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최근에 추세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얘가 뭐를 갖다 설명하는지를 갖다가 한 번 더 물어보고 관련된 이유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6대 판매 원칙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특별히 이상이 없는 내용인데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를 훨씬 더 정교하게 짠 다음에 이런 걸 물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번에 보시면 예금성 상품의 경우에 수익률 등 변동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한정하여 적합성 원칙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주의하실 것은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한정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적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합성 원칙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성이 아니라 적합성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성 원칙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때는 적정성이라고 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쓰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적정성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도 상품의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설명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4번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등을 오인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인할 이렇게 돼. 오인할 이게 뭐냐라고 하면 부당 권유 행위 금지가 되겠습니다. 부당 권유 행위 금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4번도 옳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라고 한다면 설명 의무가 되는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음 우체국 금융 직원 중에 가장 적절히 예금 업무 처리를 한 직원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연선이라고 돼 있죠. 고객이 방금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고 해서 즉시 예금범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했어. 타당한가요? 아니죠. 일단 이렇게 해서 다른 계좌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해당 수치인에게 먼저 반환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단계에서 예금범공사에서 반환 지원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의 어떤 흐름상 본다라고 하면 즉시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승재라고 돼 있잖아요. 고객이 대여 금고를 갖다가 약정하러 왔는데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니라서 고객 확인 제도에서 말하는 고객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대여 금고의 약정이라고 한다면 계좌의 신규 개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 범위를 갖다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죠. 계좌의 신규 개설 관련했을 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대여 금고 관련했을 때 약정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고 세 번째 보시면 명은 고객이 전화로 기업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가입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무조건 우체국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어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 고객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대면하거나 비대면하거나 다 가능해요. 대면한다라는 것은 우체국 창구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창구에 오셔가지고 처리하거나 비대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 고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지금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체국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안내한 내용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민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우체국이 와서 본인의 신분증 4번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냐 계좌 개설을 갖다 대리인이 와서 한다라는 건데 본인의 신분증 관련했을 때 4번으로 해서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금 업무 처리를 갖다가 적절히 한 직원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명언이 되겠습니다. 명언. 기업 고객 관련했을 때는 여기에 우체국 방문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여기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보시면 이 약관은 국민의 저축 의혹을 북돋고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전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살펴보는데 보통 조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관련된 기본 약관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이 이렇게 거창한 내용까지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사실 이 내용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 관련해 가지고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거래 약관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번을 선택하는 것, 기억번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생각보다 어려워요. 시험장 가서 이거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거 이상하다고 해서 얘를 걸러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번에 보시면 예금에 대한 이유를 변경할 때는 예금 이유를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변경한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1개월 전에 한 게 아니라 그냥 1개월 동안에 1개월 동안에 게시한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1개월 전에 하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1개월 전에 그 내용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게시하라고 했던 건 뭐냐라고 하면 약관을 변경할 땐 그래요. 약관을 변경한다고 한다면 1개월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시하라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디귿본에 보시면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이를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약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분단 이게 이제 다만이야 라고 하면서 법령에 대한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 해가지고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신경을 잘 써가지고 이 내용을 시험장에 갔을 때 바로 팍팍팍팍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가 일반적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주된 내용에는 포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아닌 데서 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문제는 출제자 입장에서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출제자가 애초에 이 문제는 좀 틀려줬으면 좋겠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다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어차피 내가 전반적으로 이 내용까지 파악해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나가면서 문제 틀려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리을번에 보시면 예금 이유를 변경할 때 거치식, 적립식은 계약 당시에 이유를 갖다 적용하고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변경한 다음 날로부터 변경 이유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변경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 것을 골라라고 한다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에 보시면 정답은 1번으로 해서 나옵니다. 한 개. 전반적인 내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른 것의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여러 유형을 접해본 결과 한 개를 물어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걸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4번 문제는 출제자 입장에서 틀려달라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틀려줘도 크게 우리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적립식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달달하이저금은 1개월 또는 2개월에 초단기로 가입하는 스마트 뱅킹 전용 적립식 예금으로 가입 대상은 신명의 개인이다. 라고 되어있죠. 맞습니다. 달달하이라고 했으니까 1개월 또는 2개월 그 다음에 여기에 스마트 뱅킹 전용 적립식 예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마미등디 적금은 우체국 수시 입출 시 예금에서 월 30만원 이상 이 적금으로 자동 이체 약정을 할 경우에 부가 서비스로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있고 세 번째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우체국 주니어 보험 무료 가입 통장명 자유선정 자동 재치 등의 부가 서비스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은 여행 자금, 모임 회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해서 여럿이 함께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럿이 함께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모아 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의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있죠. 기억에 보시면 저축예금은 개인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축예금 관련했을 때 특징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법인 고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번에 보시면 듬뿍 우대 저축예금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개인 MMDA 상품이다 라고 되어있죠. 맞습니다. 듬뿍 우대 저축예금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예치 금액별로 해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인 고객이 아니라 법인이나 그 다음에 단체라든지 개인 사업자 위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업든든 MMDA 통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DA 통장, 이게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업과 니은 관련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신경을 좀 더 썼다라고 한다면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좀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기가 쉬워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잘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에 보시면 우체국 청년, 미래 든든 통장은 가입 대상이 18세부터 30세까지 실명의 개인이며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연령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35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리을번에 보시면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은 가입 대상이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며 시니어 특화 예금이다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한다면 니은과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우체국 공익형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의 새출발 행복 패키지 여기에 새출발 자유적금에 있어서 패키지가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형 적립시 예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열고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희망 패키지예요. 희망 패키지. 행복 패키지가 아니라 행복 패키지에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헌혈자, 입양자, 다자녀 가구, 부모 봉양자, 농어천,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분들 등등등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열고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했을 때는 희망 관련했을 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국민연금안신통장은 가입대상의 실명의 개인이며 국민연금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고요. 세 번째 우체국 건설안안통장의 가입대상은 자격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건설업 종사자임을 알 수 있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접금은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립시 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새출발 희망패키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체국 거치시 예금을 바르게 짝지어 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가입기간 1월 1단위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지급 방식에 보시면 만기일시 월이자 지급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정기예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참편 정기예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이렇게 보세요.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 이렇게 우체국 창구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며 온라인 예금과 적금의 가입,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E-Post Bank 정기예금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체국 편리한 이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디지털 정기예금이긴 하여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보너스 입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상금 출금 이런 개념이 아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고 하면 E-Post Bank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만 있어도 답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법인형 체크카드의 발급 대상 관련했을 때 주의하실 것은 이때 말하는 법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 그런 형태만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고유번호 또는 납세 번호가 있는 단체까지도 다 포함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답은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게 이렇게 만만하진 않았었습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 법인용 체크카드의 기본 사용 한도는 1, 1천만 원 월 2천만 원이긴 했는데 기본 사용 한도에 보시면 여기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그 다음에 최대 사용 한도에 있어서는 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 3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도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기본 사용 한도 관련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느냐. 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개이득 체크카드는 음식점 대형마트 5% 약국과 골프가 10% 영화와 숙박 15%의 할인 등 생활용 실속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이득이 아니라 뭐예요? 찾아보시면 브라보예요. 브라보. 브라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행복한 체크카드는 환경부 인증 친환경 카드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 시 최대 20% 캐시백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행복한이 아니라 영리한 영리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한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에 보시면 우체국 금융의 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서 우체국은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서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심사 기준으로 별도의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시면 체크카드를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카드. 제휴 체크카드. 그런데 심사 기준으로 별도의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있느냐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도 가능하죠. 관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제휴 신용카드로 제휴 신용카드라고 한다면 이때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게 타당하겠지만 지금 제휴 체크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격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한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은 증권 선물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우체국 창고에서 고객이 증권 선물 계좌 개설을 대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번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 뒤에 또 그와 연결된 어떤 내용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내가 그 앞에 봤던 내용이 얘를 포함시켜야 되는 업무인지 그 다음에 아닌지 이게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의 내용은 하나의 내용만 물어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나의 내용이 여기하고 저기에 결쳐가지고 다양하게 물어보는 것은 출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7번 문제를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과 민간은행은 업무 제휴를 맺어서 제휴은행 고객이 전국의 우체국 창고에서 타행한 거래 방식이 아닌 자행 거래 방식으로 해서 입출금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체국은 카드, 캐피탈 회사 등과 개별 이용 약정을 통해 전국의 우체국에서 cms 업무를 갖다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편 1번 관련해 가지고 내용 갖다 살펴보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채점을 해봤는데 이 합격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점수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역마다 합격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내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게 걸쳐있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경우는 면접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훨씬 본인한테 이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도 이제 시험 봤을 때 시험 보고 나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 공부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한 주 정도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발표를 해서 보니까 어 붙었네? 그런데 준비가 늦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합격권 충분히 넘어섰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확실한 수는 없지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만의 희망은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때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한다라고 하면 준비가 그만큼 늦어지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여기 이제 예금일과 관련했을 때 해설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해설을 드렸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체감은 본인하고 다 1대1이에요. 1대1.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지금 집에 돌아와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어 이걸 왜 틀렸을까? 이런 분들도 틀림없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게 인식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너무 본인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금일반 관련돼가지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